샴푸 이거 샴푸 진짜 지성 두피분들에게 왕추천 저거 실장님 드리려고 요즘 뭘 어떤 샴푸를 쓰셔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길래 한번 추천해 드리려고요 출근해야지 안녕하십니까 있는데 잠잠 되었으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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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ц 아멘 아멘 음식들도 이렇게 먹고 싶었어요 배지미 Minute 이거 되게 조그만 배지미인데 145mm 거든요? 진짜 딱 한번 딱 먹기 좋아요 오늘 또 먹고 해야겠어 어제 밤늦게까지 치킨 먹고 줬더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어우 덥다 블루 m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니모를 찾아서 같은 느낌을 내보고 싶어서 만들었거든요. 이거는 심플아트로 들어갈 거라서 가격을 69,000원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적어줘야지. 저 이거 라벨기는 쿠팡에서 그냥 라벨기 검색해서 노켓 배송되는 거 옛날에 샀던 거라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팔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애들이 어려워요. 가장 비싸게 할 것인가? 한 번 싸게 할 것인가? 얘도 보면은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이런 데 다 파우더가 들어가서 되게 난이도가 있는 애거든요. 근데 저 진짜 손톱 바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아따 어쩐지... 뭐 치는데 자꾸 오타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쁘다. 이거 그 메이크앤이랑 편블리 원장님이랑 콜라보 했던 그 파트인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심플아트로 생각하고 만들어보는 건데 이렇게 도깨비가 아니고 자석제 L이 들어가 있어요. 심플아트라서 아마 69,000원 또는 79,000원 79,000원일 것 같아요. 이게 69,000원이니까 짠! 이건 제가 바다를 표현해보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냐고 오늘 세미나를 열으라고 그래서 교육을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벌써 손님 두 분한테 시술을 했는데요. 이 자석제 느낌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추천을 해드렸었습니다. 핫한 보라색 이 수아를 사면서 누가 쓸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샀었는데 드디어 쓰네요. 작년에 샀던 건데 이건 뭐 저희 샵에서 이거는 많이 썼던 친구 확실히 여름이죠. 7월, 8월까지 다 예쁠 것 같은 코랄 아트? 짠! 플라밍고 너무 귀엽죠? 원래 아트 소개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예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한 번 발라봤어요. 여기 옆에가 나갔어가지고 연장을 하다가 해봤고 이 친구도 아마 심플 아트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색깔 이게 특이한 색깔이거든요. 골드빛에 초록빛이 메인인 그런 컬러예요. 짠! 얼른 조개랑 불가사리 좀 더 사러 가야겠어요. 불가사리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게 다는 아니고 추가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변형이 될 수도 있어서 7월 아트가 나오면 아마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일단 금액이 확정한 친구들만 제작을 좀 해주고 이게 좀 애매하네요. 리모도 붙여주고 네 이렇게 지금 5개만 가격을 정해서 5개만 먼저 붙여놨습니다. 나머지는 샌들이랑 세영일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붙이도록 할 거예요. 네 이렇게 또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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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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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거 인스타 감성인데? 이쁘다 이렇게? 그냥 뭐 사보는건데 새거라서 그런건가? 내가 이상한건가? 아 핸드크림이구나 이렇게 쓰는건가 봐요 오 향기 짱좋아 대박 어머 어머 딱 요즘향기 진짜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요즘향기 음 근데 신기하다 핸드크림인데 이게 핸드크림이라고 그 어디에도 하나도 적혀있지 않고 이름이 퍼퓸 쉘엑스 버가샌들 이게 이름이네 그럼 이게 핸드크림이 아니라 향수인건가? 요즘 감성 오 빨리오네 빨리 오 오 오 오 오 감사합니다.